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면역력 배로 높이는 음식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고구마를 우주시대 식량자원으로 선택하고 우주정거장에서 고구마를 재배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이렇게 우주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완벽한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칼슘 칼륨 인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안전식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고 먹기 편하고 효능도 배로 증가시키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김치입니다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으면 김치가 위장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서 소화가 힘든데 김치의 유기산과 유산균들이 소화를 도와 속쓰림을 방지하고 속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치의 나트륨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배추를 도와줌으로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맛의 증가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김치와 고구마는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두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후 가끔씩 잦은 방귀와 뱃속이 부글거리는 불쾌감이 동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반응하여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팩틴 성분이 체내 유해균 후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의 새로운 균과 식품 등으로부터 세균을 퇴치하는 등 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먹거나 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세번째는 귤입니다 고구마와 귤을 같이 먹는다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와 귤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같이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귤의 팩틴 성분은 장 속 유해균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배설을 도울 뿐 아니라 야채 샐러드랑 함께 곁들일 시 변비 예방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우유입니다 고구마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이 바로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럴 때 우유 한잔과 같이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고구마를 우유와 같이 먹는다면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우유에서 충족되어 영양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고구마의 퍽퍽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균형잡힌 식사로도 가능하니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고구마는 당분과 칼륨이 풍부하니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안좋다면 과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구마와 소고기는 유에 부담을 주고 소화 흡수에 지장을 주며 한의학에서는 고구마와 땅콩을 절대 상극으로 같이 먹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고구마 한 상자씩 사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고루 가진 영양만점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죠 특히 주황색 고구마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합성을 도와 백내장 등 안구질환에 도움이 되고 자색 고구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쌀밥보다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드시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상하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그리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GI 수치가 50 정도로 현미, 통밀빵, 메밀국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혈당은 설탕이나 꿀과 같이 단순히 단맛을 내는 음식 때문에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이 당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여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당질을 얼마나 먹었는가가 식사 후에 혈당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 1개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감자 2개의 당질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감자보다 2배의 당질을 먹게 되죠 또한 고구마 1개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밥 3분의 2 공기와 같습니다 고구마 1개를 먹으면 거의 밥 1공기 먹은 것과 같은 셈이죠 따라서 밥을 적게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 2개를 먹는다면 밥을 거의 3공기 먹는 셈이 됩니다 혈당을 조절하기는커녕 올리는 것이죠 또한 고구마 1개의 당질을 설탕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믹스커피 5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가히 고혈당 핵폭탄급이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고구마의 혈당지수 50은 생고구마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를 생으로 먹지 않죠 고구마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 혈당지수가 변합니다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임현정 교수팀이 20세에서 35세의 건강한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 고구마의 혈당지수가 90.9로 가장 높았고 찐고구마, 고구마튀김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고구마를 단순히 구웠을 뿐인데 혈당지수가 50에서 90으로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교수팀에 의하면 이것은 조리 방법에 따라 우리 몸 안에서 전분의 소화 흡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녹말인데 가열이 될 경우 부드러운 호화 전분으로 전환되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튀긴 고구마의 혈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지방성분이 고구마의 전분의 분해를 늦추어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튀긴 음식은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생고구마는 먹기 힘들고 결국 우리가 주로 익혀서 먹는 고구마는 결코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구마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은 개인차가 있으니 직접 혈당을 재어보며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한 개는 거의 밥 한 공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